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발효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이제 지금 굉장히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그거죠 계속 이제 새로운 미생물들을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미생물들이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 하나하나가 이제 무슨 작용을 하고 또 어디서 이제 이 미생물들을 추출을 했는가 그거는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지은 황세란의 유인균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라는 책하고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10초라는 책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이제 이 유원플러스균을 이제 만드는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입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거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그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이제 연구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행복한 발효세상 이렇게 치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에 이제 이 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 균을 가지고 그 멸치액젓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제 그 멸치액젓을 만드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맛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소개받은 분이 또 멸치액젓을 이제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이 발효 종자균도 주문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액젓은 요즘 기장에 액젓 되게 싸죠 부산 옆에 기장이 있죠 기장에 이제 멸치액젓이 되게 쌉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트럭에다가 이제 멸치 젓갈 담습니다 멸치 젓갈 담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트럭이 다니면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액젓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제가 길거리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 지금이 멸치 철이에요 멸치 그래서 제일 멸치가 이제 싱싱하고 제일 많이 잡힐 때 이제 곧됩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멸치액젓을 담아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독 있죠 장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독도 이제 잘 되는 장독이 있고 잘 안 되는 장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할 때는 잘 되는 장독 잘 안 되는 장독 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거든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안 되는 장독은 이제 장독을 이렇게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이제 좀 별로 맛없는 이제 그런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기에서 막 서식을 하고 그러면 어떤 장이든 뭐 된장이든 간장이든 뭐든 이제 장들이 맛이 없어지죠 액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균을 발효종자균을 안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균들이 어떤 균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개들한테 거의 용량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못쓰는 아니면 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장독을 하나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다 빼죠 딱 빼고 그 다음에 뭐 기장에 가서 이제 멸치 액젓을 주문하시던지 어떻게 하든 이제 액젓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멸치 액젓을 주문할 때 반드시 소금에 절여서 옵니다 이제 액젓에다가 소금을 절여 가지고 보내주거든요 안 그러면 오다가 이제 상하게 되죠 생멸치니까 그래서 그 택배로 요즘은 이런 큰 통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통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액젓을 멸치를 넣고 그다가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비닐루를 막 꽁꽁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통을 탁 이렇게 닫아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멸치 액젓을 주문을 하십니다 하고 난 뒤에 장독에다 담는데 어떻게 담는 거 아니 여러분들 부직포라는 거 있죠 부직포 이제 경상도 말로는 뭐 마자래기 뭐 이렇게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잘 모나들었습니다 마자래기가 뭐야 그런데 부직포 이게 표준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한의원 가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약탈일 때 이렇게 허윽해 쓰는 거 있잖아요 부직포 그 부직포를 여러분들이 하나 구합니다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멸치 액젓하고 이제 소금 절여 놓은 거 그걸 쩌다 부어요 그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원플러스균이나 아니면 유인균을 이제 거기다가 넣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단지 하나에 막 균 저희들이 한통 다 넣으라 그럽니다 왜냐면 이제 발효종자균은 많이 넣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통을 다 넣어라 이게 100g 밖에 안됩니다 이제 그렇게 딱 다 넣고 난 뒤에 위에 딱 이렇게 잠가 버립니다 그 저 구멍을 딱 잠그고 그 다음에 장독 위에다가 이제 공기가 안 통하도록 비닐을 이제 겹겹히 하고 그 위에다가 천 딱 듣고 고무줄로 딱 당겨 가지고 뚜껑 딱 다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개월 정도를 가만히 놔두면 돼요 뭐 손도 될 필요 없고 뚜껑 열 필요도 없고 뭐 장 꺼내 가지고 뭐 삶고 뭐 어쩌고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6개월 동안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그 마자레기를 이렇게 살 꺼내요 그러면 그 마자레기 안에 보면 멸치 대가리하고 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발효종자균이 이제 발효를 다 해버리는 거죠 해가지고 형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뼈만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자레기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맑은 액젓이 있는데 이 액젓이 그냥 위에 기름이 조금 떠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은 살 덜 내면 됩니다 이제 기름은 살 덜 내고 나면 밑에 아주 맑은 액젓이 딱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드실 만큼 이렇게 병에다가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담아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먹어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렇게 맛있는 멸치액서 처부방 이게 이제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직포 부직포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대개 물어봅니다 그럼 오늘 핵심은 그 부직포가 도대체 뭐며 어떻게 구하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경서기계 이렇게 치십시오 이거는 이제 한약 다리는 약탕기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아는 곳은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경서 EMP라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죠 이걸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서기계 해가지고 뭐 회사 소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계는 상관없어요 기계는 여러분 살 거 아니니까 근데 여기 파우치 있죠 파우치 여기에 파우치 보이죠 여기 보면 재사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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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재사용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용도 있고 재사용도 있습니다 일회용 쓰면 됩니다 이제 재사용은 비닐 이제 비닐로 비닐 플라스틱 뭐 하여간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회용을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그럼 일회용 이렇게 이제 부직포 이제 여과지 부직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이하고 뭐 비슷합니다 종이 재질 이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작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부직포가 11 곱하기 17 해가지고 좀 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커 보입니다 8만 2,500원 이게 아마 100개인가 그럴 거예요 8만 2,500원이 1개는 그렇게 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100개인가 하여간 억수로 많이 줍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의원 같은 데 있죠 한의원 같은 데 가지고 이 부직포 하나 팔아라 이러면 자기들이 이제 돈 받고 뭐 이래저래 이제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직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저께 그 문자로 막 저녁에 제가 또 저녁에 아주 바빴는데 문자로 막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제 부직포를 구했는데 30리터짜리예요 좀 작은 거죠 작은 걸 구했는데 멸치액젓은 많고 부직포는 작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부직포 두 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멸치액젓이 많으면 부직포에다가 두 군데 다 담으면 돼요 두 군데 다 담으면 돼요 두 군데 다 담으고 그리고 두 개 가지고도 부직포가 다 세 군데 다 담으면 됩니다 세 군데 다 나눠 가지고 담고 요 위에 보면 요렇게 이제 끈으로 실 같은 거 가지고 묶는 게 있죠 요걸로 딱 묶어 가지고 첫 번째 거 담가 놓고 두 번째 거 담가 놓고 세 번째 거 담가 놓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지에다가 그걸 같이 이렇게 다 담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한 개 부직포 한 개에다가 이제 10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크다 납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나로 해 가서 끝내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한의원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크죠 그래서 이제 30리터짜리 같으면 두 개나 세 개를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약국 이런 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직포를 몇 개를 구매하시면 되죠 아는 데 가면 뭐 또 공짜로 줍니다 돈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직포를 구해서 여기 지금 요거를 딱 깨미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르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멸치 액젓이 됩니다 그걸 뭐 중간에 삼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냄새난다 전혀 뭐 그렇게 냄새나지도 않고 위에 또 안에 넣어놓고 이제 비닐을 위에다가 씌우고 다시 또 천을 씌우고 이러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뭐 그 저 원래 그 액젓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기 전에 막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고약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맛있는 냄새가 나죠 맛있는 냄새가 자 오늘 멸치 액젓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아파트든 뭐든 이런 거 이제 하나 아파트든 베란다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액젓을 해놓고 6개월 뒤에 지금 시장 가면 올 가을 돼서 여러분들 먹을 수가 있죠 6개월 뒤에 이제 이걸 드시면 이제 원래 음식 맛이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액젓 맛이에요 이제 그 집안에 음식 솜씨가 좋다 간장, 된장, 고추장, 액젓 이제 이런 기초 양념들이 좋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치 액젓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 김장 할 때도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써도 되고 그냥 액젓만 찍으면 모두 무지박지하게 맛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